안디옥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뽀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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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텐데 시간과 장소와 교재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기도로 시작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1월 27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교재를 보면서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무시한 벨사살왕 네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텐데 소리내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락이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 동, 쇠, 나무, 돌로 만드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 번 더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듣고 해석을 듣는 내용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이자 대제국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이에요 이 강대한 나라의 너부간네살 왕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들러오기와 함께 살면서 소초로 풀을 먹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진 후에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강대국의 왕인 너부간네살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벨사살이요 이 너부간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이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주인을 거역했대요 여기서 하늘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아주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했던 헛된 우상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찬양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잘못을 책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 콩닥을 통해서 더 자세히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부간네살 왕에게 세상을 다슬린 힘과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이 점점 높아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되었대요 그때야 비로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지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21절에 나온 너부간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러나 아들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보란 듯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지 않으며 잘난 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런 잘난 채를 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책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말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말씀 찰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찰칵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난 척하던 너부간네살 왕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대제국의 왕이어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짐승처럼 낮아지고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역사와 온 땅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도 볼까요? 너부간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인가요? 말씀에서 찾아 밑줄을 긋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일까요?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첫 번째 죄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보니까 23절 끝에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두 번째의 죄악이에요 다시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교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벨사살 왕이 저저린 두 가지 죄악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 적용, 말씀 쉬웅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나자짐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적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상 그리고 생각이 더 나면 두 가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새 친구들 생각해 보면서 함께 적어보길 바랍니다 친구들 잘 적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땅의 주인이 보이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이 모든 만물의 주인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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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